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흥청망청 막살다가 한방에 골로가버린 그런 언니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어차피 딱 한번뿐인데 사람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흥청망청 연로적으로 살다가 완전 골로가버린 언니들 원제 30대인데 욜로하다가 골로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요 며칠 보니까 사람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글 써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대 중반이고 미혼입니다 미혼이죠 그리고 아직 독립을 못한 캥그루족이기도 해요 지금부터는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욜로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 욜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제일 중요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이죠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다 이거 그리고 욜로뿐만 아니라 소확행, XX비용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유행처럼 온 나라에 미친 듯이 번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확행이란 이거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하는 거고요 XX비용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형비용인가? 아무튼 물론 이런 걸 따르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8단계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비혼주의인데다가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진짜 너무나 믿도껏도 없는 개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대로 살자 뭐 딱 이런 거였어요 여하튼 그래요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고민 안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한 끼에 3만원 5만원 넘는 밥들도 자주 먹었고요 그리고 가끔이지만 한우나 참치 같은 것도 사 먹었어요 오마카세 10만원 20만원 우습게 깨졌지만 상관 안 했어요 또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비싼 디저트까지 싹 다 사 먹었죠 SNS, 인플루언스가 먹는 비싼 그런 비싸지만 드뽀잡 같은 영양제도 다 사 먹었고 백화점 화장품보다 훨씬 비싼 화장품도 턱턱 샀어요 나도 이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르쉐, 마세라티, 벤츠 이런 걸 타고 다니며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뭐야 SNS에 나오는 막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그 여자들과 내 인생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아니 정신 승리를 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는 제 월급의 80% 아니 100% 이상을 생활비 및 용돈 개념으로 써댔고 점점 저도 모르게 카드빚이 쌓이고 있었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이거를 알면서도 그 쇼핑과 외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유명 유튜버가 치킨을 사 먹는다 그럼 나도 치킨을 시켜 먹었고 또 살면서 얼굴 본 적도 없는 SNS 인스타 친구가 뒷댐 가방을 사면 디올이겠죠 나도 할부로 디올 가방을 산 거야 그리고 인스타에 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러면서 해시태그 셀프 선물 딱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 저는요 이게 정말로 찐 행복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나는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중이다 를 느끼게 됐는데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거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무려 2년이나 걸린 거예요 2년쯤 되니까 뭘 사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또 뭘 입어도 이쁘지가 않아 옷이 주는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아무리 돈을 펑펑 써도 즐겁긴 커녕 만족조차 되지 않았어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서 그래 티끌은 그래봤자 영혼이 티끌이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 작은 티끌조차도 없는 거야 빚만 있고 좋다고 산 물건들은 금방 유행이 지나버리고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따라한다며 산 화장품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그냥 먼지만 쌓여갔어요 피부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외식과 배달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는 거야 돼지처럼 물론 결혼이야 지금도 여전히 할 생각이 없지만 나 혼자 살아갈 돈조차도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야 그래도 새해가 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전날에 그 정신 나가고 완전히 미친 쇼핑도 완전히 끊었어요 술이나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든 게 쇼핑 중독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현타도 왔지만 이걸 안 끊으면 당장 죽으니까 정말 일을 악물고 끊었고요 제일 먼저 카드빚을 갚았고 조금이나마 지금은 적금을 넣고 있는데 티끌 열심히 모아서 조금이지만 더 큰 티끌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제 통장에 쌓여가는 그 소소한 적금 통장을 바라보는 게 새로운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로에서 벗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때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뭐 불보도 뻔하죠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빚을 탕진 아니 감당을 못해가지고 인생 완전 개박살났겠지 뭐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거 저처럼 연로로 지냈던 분들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연로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두 달도 아니고 무려 2년 동안 그 질환을 하고도 빚에 허득이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적금을 넣는다니 쓴이는 시내 직장에 다니는 거 맞죠? 아 부럽다 2번 어? 아니 골로 간 것도 아닌데 왜 제목이 골로 갔대? 그냥 뭐 잠깐이나마 재밌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탕진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잠깐만 하는 거라면 그냥 재미 아니겠냐고 깔깔깔깔 3번 쓴이 미안하지만 이건 연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과시일 뿐이고 SNS 중독이죠 그리고 너 뚱뚱하다면서요 연로는 놀기 바쁘기 때문에 절대 뚱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댓글 뭐? 뚱뚱하면 연로가 아니라고 미친 거야? 이 뭔 논리야? 2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쓴이가 뭔 연로야 그냥 머리 안 쓰고 SNS에 올리려고 과시형으로 살아가는 개한심한 인생일 뿐이었던 거지 또 솔직히 연로인데 살찌는 건 뭐냐 말이 돼? 보통 연로라고 하면 자기 개발이나 뭔가 더 특별한 걸 하지 얘처럼 가방 사고 차먹는 걸로 스트레스 푼 그런 연로 이거는 연로가 아니야 연로 한다는 사람치고 뚱뚱한 사람 나 하나도 못 봤다 3번 에? 뭔 소리야 이거 연로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만 즐긴다는 마인드 아니 오늘만 산다 이게 연로지 뭐 4번 이게 무슨 연로야 그냥 과소비지 적어도 해외여행 정도는 팍팍해야 연로 아닌가 연로는 해외여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네 저 쓴이 연로 맞아요 본인 미래 생각 안 하고 개념 없이 막 쓰는 게 이게 연로야 연로 그게 여행이든 그냥 배달음식이 상관없어 아무 생각 없는 거니까 똑같은 연로야 막 쓰는 거 5번 뭐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괜찮은 거지 뭐 추가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인연이 연로냐 아니냐에 대한 댓글이 더 많네요 근데 저는요 저를 위해 그때만큼은 시간과 돈을 다 썼던 거니까 연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면 연로가 아니라 워러벨이다 라는 댓글들 참 많은 공감이 되는군요 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라는 댓글들처럼 저요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10kg 뺐어요 비록 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날씬해졌답니다 30초반까지 열심히 모았던 돈 몇천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카드 할부금 만큼은 제 힘으로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과 또 여유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적금 또 건강한 몸과 친한 친구 몇 명 그 외 소소한 취미활동 등등등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러벨에 맞게끔 일주일에 두세번 조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는 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깨달은 거라고 봅니다 세상 한심했던 그때를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지만 돈도 아까워 미치겠지만 그래도 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들 예전에 저처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짓된 삶이나 남을 따라하는 그런 삶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행이네요 두번째 사연 이게 좀 셉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일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튜버에요 20대와 30대를 인스타즈를 오지게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돈을 다 탕진한 그리고 빚밖에 안나면 40대 여인입니다 지금은 대출을 열심히 갖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럼 봅시다 저는 대출이자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은행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털컥 내려앉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서 이제는 배달이나 비싼 음식점에 가는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직접 장을 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20대와 30대를 연루로 살면서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고작 이렇게 몇 푼 작은 돈으로 고민을 하는 제 모습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뭐 그래요 온갖 비싼 사내 진미를 다 사먹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럴만도 했겠습니다 중량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멘탈이 다 박살나버려가지고 그런지 요즘 자꾸만 저희 부모님 탓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량 그렇게 20대와 30대를 연루적으로 살면서 해외여행이니 명품이니 또 비싼 취미까지 해가지고 버는 촉촉 있는대로 전부 다 펑펑 써버린 저는 지금 이렇게 빚밖에 안나면 40대 아줌마가 됐고 또 가진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아무런 도움을 안주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중량 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부모님 말씀에 눈물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부모님 탓이 절대 아닌데 그런데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나봐요 그래도 이제는 부모님 탓 안하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본 커뮤니티 댓글입니다 다른 커뮤니티 댓글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연루의 대가죠 그래도 30대까지 행복하게 즐겼으니까 된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저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사람 인생 60대 70대 아니 그 이상도 있는거니까 댓글 어? 지금 이 사람은 저축이 안되는거니까 이러는건데 이게 뭔 소리야 어허? 뭐 나도 겨우 나이 30밖에 안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20, 30세대들 보면 야 진짜 큰일나겠다 싶은게 꼴랑 200벌면서 150쓰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널렸더라구요 200벌어가지고 150만 쓰는거면 다행이죠 200벌는데 200 혹은 그 이상을 쓰는 것들도 세고 셌다고 어? 빚쟁이들 2번 아이씨 내 동생 냥이 딱 이러고 사는데 미치겠어요 월급 다 쓰고 카드비도 있는 냥이 돈이 조금만 생기면 그걸 갚는게 아니고 그냥 치하고 싶은거래 처먹고 사고 또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두번은 다니는데 국내여행은 뭐 말할것도 없겠죠 와 이걸 정말 죽일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야 전 아이를 먹고도 부모님 탓하는 인성 좀 보소 여자는 연로를 떠나서 뭘 해도 골로 갔을 인간이야 4번 야 암만 그래도 니가 알아서 살면 아무 상관없는데 나라 탓하면서 혈세 뜯어먹을 생각은 진짜 하지마라 5번 내 대학 동창 중에도 이런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달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돈 벌면 바로 성형외과를 가든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진 한방 찍고 그러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또 한달 내내 조용하고 반복이야 정말 아무 생각없이 사는게 딱 보여요 걱정돼가지고 물어보면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결혼하면 돼 이런 소리 해대는데 얼탱이가 없더라고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능력과 경제력을 더 본다는 거 이걸 왜 모르는 걸까 나이도 서른 년 처먹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연로라 해가지고 엄청 유행을 했죠 근데 요즘 보면 연로다 연로다 이런 말이 안 보여요 그 많은 연로족 다 어디 갔나 궁금하네 뭐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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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